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탈리아의 삶과 디자인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타비오 노베브레와 신세계 건설이 강남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삶과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삶과 디자인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쉼과 여유. 세계는 지금 이런 삶을 담은 밀라네치 하우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타비오 노베브레. 그에게 있어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의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삶과 디자인은 이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삶은 가족의 식당, 가족의 식당. 이탈리아의 삶은 이탈리아의 삶과의 식당. 그의 디자인 철학이 새로움을 짓는 신세계 건설과 만나 강남에 없던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로 완성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감성. 여기에 이탈리아만의 쉼과 여유를 담은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 이제 빌리브 파비오더 가사의 이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밀라노의 여가생활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라운지형 커뮤니티. 감각적인 조명과 수공간이 조성된 라이트 앤 워터 라운지. 휴식과 소통의 즐거움이 펼쳐지는 씨덴 토크 라운지. 밀라노 감성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룩앤필 라운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선사하는 런앤펀 라운지. 남들은 품격이 느껴지는 유럽풍 조경과 중전형 설계. 여기에 삶의 수준까지 높인 듀플렉스 공간과 4기터의 높은 층고까지. 빌리브 파비오더 가사에서는 공간을 넘어 생활까지. 지금껏 강남 어디에도 없던 밀라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남 최초 이탈리아 밀라노를 담은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 빌리브 파비오더 가사로 당신을 모십니다.